안녕하세요. 플랜토 현장 공사의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무료 나눔 지식 채널 플랜토 김소장이에요. 잘 지내고 계시죠? 이번 시간에는 스페인리스각 농적 시 배관 안팎으로 발생될 수 있는 편생에 대해서 간단하고 알기 쉽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럼 출발해 보시죠. 스페인리스각 용접 시 배관 안쪽 퍼징이 매우 중요하죠. 그 이유는 용접부를 배관 내부에 정체되어 있던 공기로부터의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인데요. 배관 내부 퍼징이 미흡하면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용접부가 회색이나 검은색으로 산화가 돼서 스테인리스각 본연의 내식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미국 용접학회 AWS에서는 산소 노출함량에 따른 용접부의 산화 정도를 단계별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단계별 구분을 한번 보시면 5단계부터 고온에 의한 산화를 의미하는 파란색이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통 유독성으로 분류되는 플루이드 라인의 경우는 1단계까지만 허용이 되며 그 이외의 일반 라인은 3단계까지 허용이 됩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프로젝트마다 스테인리스각 내부 산화 허용 기준이 상이합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프로젝트는 기준이 무엇인지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에는 스테인리스각 용접부 외부 표면에서 자주 발생되는 무지개 색상을 자주 보셨을 텐데요. 용접부가 대기 중에 접촉되는 시점의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이 발현됩니다. 높은 온도일수록 짙은 보라색이나 파란색으로 발현이 되며 이러한 다양한 색상이 발생되는 메커니즘은 딱 한 가지로 설명되지는 않으나 그 중에서도 나열된 다섯 가지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토트의 경우 위빙폭을 크게 하거나 앵글을 낮게 해서 열 영향부를 넓게 분포시키면 온도에 따른 다양한 색상이 발현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호가스와 이별량 용접 이송 속도와 암페어 전류에 의해서도 대기와 접촉되는 온도에 따라서 다양한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용접부 온도 산화 시점에서 나타나는 색상은 영국 스테인리스강협회 BSSA 차트를 참조해서 말씀드리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노란색, 갈색, 보라색, 파란색 순서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스테인리스강 표면과 동일한 흰색 색상을 지니는 용접부일수록 산화가 진행되지 않은 외식성이 유지되는 용접부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화가 심할 경우 새로운 자재로 교체해야 하거나 산세정을 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배관 내부 퍼진과 외부 보호가스를 적절하고 충분히 사용해서 용접부 산화를 방지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주변의 많은 분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지금 채널 공유를 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 나공 지식 채널인 플랜트 김 소장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